오늘은 그 인피션 펌프에 있어서 드롭 센서의 중요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일반 인피션들은 20드롭을 기준합니다. 20드롭이라는 얘기는 20방울이 떨어지게 되면은 1cc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정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자체에 나가는 토출구에 보시면은 이런게 에어센서에요. 거의 에어센서 밑에는 오클루션 박스 같은 경우에 오클루션 센서가 두 개 있죠. 이 정도인데 기본적으로는 20드롭이라고 쳤을 때 이 롤러코네퍼가 돌면서 이 줄을 씹죠. 씹어서 내는 토출량인데 문제는 정확하게 뭐냐면 이 나가는 토출구에 에어센서가 플로우 센서가 달려있게 되면 정확한 양을 제어할 수 있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피션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일반 막 인피션들이야 일반 수액 정도 쓰는 것들이야 그냥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해파리니라든가 고농도의 위험약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인피션마다 같은 방울수라고 해도 또 이렇게 장솔루션 처럼 이렇게 헤비한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아미노산수 역차를 헤비한 것들은 같은 한 방울이라 그래서 밀어내는 토출량이 적게 됩니다. 그래서 드롭 센서를 이니 쪽에서는 드롭 센서를 반드시 신생아나 중환자실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달지 않고서는 그 뭐냐 이 고농도의 약물들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쓰게 되는데 이제 드롭 센서 우리가 인피션이라고 하면은 다 똑같은게 아닙니다. 우리 중국산 뭐 한 30만원대 사셔 갖고 뭐 디스플레이 화려하고 그래서 쓰시다가 망가져 갖고 수리를 위하신 분인데 중국산은 수리가 어렵습니다. 센서 자체가 싸구려고 수치를 조정해도 또 에러나요. 그래서 그 인피션이 좋은 인피션 이나 고급 인피션 이나의 차이는 드롭 센서에 옵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국내에서는 그나마 이런 우영이라든가 메디퓨전도 드롭 센서가 있습니다. 드롭 센서만 사시는 거면 33만원입니다. 우영 같은 경우 이게 필요한 이유가 왜 필요 없으면 만들지 않았겠죠. 필요하니까 맞는 거예요. 테르모 같은 경우도 우리 키시면은 오픈모드는 일반 수색줄이고 그 뭐냐 드롭 센서를 쓰게 되면 JJ모드가 뜹니다. 이건 안에서 조절하신 거예요. 드롭 센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고개, 드롭 센서를 장착하는 것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테르모나 이런 쪽은 우리 이제 서울에 큰 병원들이 쓰는 거고요. 국산은 삼성이나 아산병원에서 안 씁니다. 뭐 지방병원이나 이런데 뭐 그런 데나 좀 우영이나 쓸까. 나머지 뭐 어떤 분은 AMP가 좋다 그러는데 아니죠. 이게 국산 인피션이 애매모합니다. 국내에서 안 써줘요. 일단 유수위 병원내에서. 고민이죠. 자 그래서 드롭 센서를 장착하는 것.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아키메이트죠. 그래서 뒤에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그 드롭 센서를 꼽으세요. 여기도 보면 이게 테르모죠. 테르모에서도 여기 보시면은 꼽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 센서를 꼽으세요. 드롭 센서를 꼽으세요. 이렇게 꼽으셔서 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테르모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드롭 센서 꼽으시면은 JJ 모드에서 파워를 키시면은 보시면 이제 드롭 센서에 JJ 모드가 되어 있고 셀렉터를 인피션 세트. 15, 19 드롭이 거의 안 씁니다. 뭐 수열할 때 이럴 때 15 드롭 쓰는데 그래서 셀렉터에요. 인피션 세트 셀렉트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 60 드롭을 맞춰놓으시면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60 드롭을 쓰시면은 보시면은 여기 60 드롭을 그냥 우리 점적 수열하실 때 60 드롭을 많이 썼죠. 여기 60 드롭 짜리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방울이 떨어지는 요 사이, 낙하는 그 사이에다가 드롭 센서를 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물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방울이 안 일으키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낙하 모드 사이에다 이 사이에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이 들어왔다 깜빡깜빡 거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 60 드롭 모드를 쓰시는 가끔 가다가 이제 이거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은 이걸로 주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셀렉트 그래서 300 들어가고 레이트 해서 스타트 스타트 아 수액을 안 꼽았네요. 수액을 꼽겠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그래서 수액 세트를 꼽으세요. 쭉쭉 늘려서 하시는 거 아시죠. 이건 방울을 있기 때문에 드롭 센서가 방울이 있기 때문에 어 뭐 헤비안 뭐 라든가 뭐 혈장을 놓든 이래든 상관이 없어요. 방울수로 1cc 로 계산해서 수액량을 제어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에요. 스타트 그래서 60 드롭을 쓰시는 거에요. 보시면 들어가죠. 60 드롭을 저 60 방울이 1cc 시간당 20cc 들어가서 정확히 조절합니다. 뭐 혈장이나 이런 밀도랑 수액에 관계없이 방울수를 제어하니까요. 한 방울이 60 드롭인 경우는 60 방울이 1cc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형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형에 있어서 드롭 센서를 장착을 하실 때 장착하시고 센서값을 지정하실 때 세팅 모드값 들어가시면 됩니다. 천단이랑 소시점 단위 누르시고 동시에 누르시고 동시에 파워 켜시면 드롭이 끝날 때 좀 떼시면 됩니다. 지금 워클레이트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드롭이 오픈모드로 쓸 때는 98 드롭으로 되어 있지만 60 드롭이잖아요. 60 드롭으로 세팅 값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놓으시고 넥스트 셀렉트 넘어가시면 오클리전도 레벨 하이로 해 드렸고 볼라스는 퍼즈 누를때 속도에요. 999가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버블도 작은 기포에 민감하지 않게 최대값 해 드렸고 배터리 로우 배터리는 11BW EIC 알람 배터리는 중국 사시면 가만하시고 에러 나면 배터리 뽑고 쓰세요. 배터리 리튬으로 가는데 10만원입니다. 5650 스타트 누르시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20.9 를 주겠습니다. 아니 뭐 드롭센스 쓰시는 거니까 1.9 정도 됐죠. 그 다음에 100ml 주겠습니다. 스타트 그러면 보시면 오픈모드 있으면 바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드롭센서일 수 있으면 위아래만 깜빡깜빡 드롭센서가 이 테레모와 좀 다르죠. 테레모는 여기 떨어지죠. 여기 사이에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보시면 이 안에 떨어지는 드롭수를 계산하여 60방울이 1cc 로 계산하는 겁니다. 테레모 드롭센서가 더 좋죠. 자체 발광하니까 이게 예전에 스위스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밑에꺼. 이것도 좋은거에요. 아커메드 드롭센서가 있죠. 드롭센서를 쓰시는 인피전이 일수록 고급이라는거. 알고 계세요. 다 뭐 디스플레이만 하려하다고 인피전이 다 똑같은게 아닙니다. 들으시기 들읍